캐릭터 소개. 로미, 당차고 쾌활한 이모션왕국의 공주. 매사에 덤벙거리기도 하지만 햇살같이 밝고 미소가 예쁜 아이. 현재는 사촌언니의 가게 하트로즈 베이커리 일을 돕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열쇠 티니핑으로 인해 새로운 인물을 부여받은 로미는 또다시 티니핑 캐치에 나선다. 플로라 하트.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플로라 하트. 로미와 플로라 하추핑이 만나면 프린세스 플로라 하트로 변신. 메인 키워드는 사랑이며 메인 열쇠는 하트 모양이다. 핑크색 드레스와 리본 장식. 하트 장식이 포인트인 의상을 입고 있다. 크리스탈. 마음에 펼쳐진 평화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로미와 꿀에 핑이 만나면 프린세스 크리스탈로 변신. 메인 키워드는 평화이며 메인 열쇠는 눈꽃 모양이다. 푸른색 드레스와 망토. 별 장식이 포인트인 의상을 입고 있다. 솔라리스. 마음에 솟아난 열정의 프린세스. 로미와 나나핑이 만나면 프린세스 솔라리스로 변신. 메인 키워드는 열정이며 메인 열쇠는 태양 모양이다. 빨간색 드레스와 노란색 리본 장식. 태양 모양 장식이 포인트인 의상을 입고 있다. 글로리아.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로미와 솔지핑이 만나면 프린세스 글로리아로 변신. 메인 키워드는 솔직이며 메인 열쇠는 구름 모양이다. 노란색 드레스와 리본 장식. 구름 장식이 포인트인 의상을 입고 있다. 플로라 하추핑.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사랑의 티니핑. 사랑과 배려가 넘치고 진심으로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고 걱정해준다. 언제나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애교 많은 사랑둥이 하추핑. 다정다감한 언니처럼 개성 강한 로열핑들을 다독이며 아우르는 리더이다. 코레핑. 소복이 쌓인 눈처럼 온화한 평화의 티니핑. 늘 산뜻하게 웃는 얼굴로 소복이 쌓인 눈처럼 온화하며 사교적이다.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배려하여 양보를 잘하고 장단도 잘 맞춰준다. 언제나 선의를 갖고 행동하고 힘이 엄청 세다. 주로 친구들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어울리는 꾸레핑. 나나핑.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는 열정의 티니핑. 언제나 열정이 넘치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의욕이 앞서서 늘 몸이 먼저 움직인다. 파이팅 넘치는데 반해 체력이 없어 금방 방전된다. 어딘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허당이지만 늘 당당한 나나핑.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행동대장 역할로 일단 저지르고 보기에 되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솔찌핑. 감정과 본능의 솔직한 귀여운 투덜이 솔직함의 티니핑. 언제 어느 때고 감정과 본능의 솔직하다.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솔직하게 직구로 하며 속에 쌓아두는 법이 없다. 매사에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한다.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 투덜거리는 솔찌핑. 그림 완성하기. 아래 퍼즐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짝꿍 로열핑 찾기. 로미가 어떤 로열핑을 만나야 프린세스 크리스탈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짝꿍 로열핑을 찾아서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다른 그림 찾기. 퍼즐에 알맞은 스티커를 먼저 붙인 다음 위아래 다른 그림 다섯 군데를 찾아서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그림자 찾기. 왼쪽 그림의 모습을 잘 보고 같은 그림자를 찾아서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금요일 모unya 교수장 숨은 그림 찾기 먼저 퍼즐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다음 보기에 있는 숨은 그림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열쇠티니핑 찾기 먼저 그림자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인 다음 열쇠티니핑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